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파리센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 대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진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아 하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알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다가 배 찬양대가 성령이 함께하신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명과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헷갈리지 않은데 목사님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리우송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키가 작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샬롬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교인들의 반응을 알아챈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때 샬롬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거기는 내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어요 요즘 바리세인 하면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충실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유대 종교의 개혁운동, 정풍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리세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면서 유대인이 관원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종교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또는 72명으로 구성된 그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셨으니 니고데모에 대한 세 가지 묘사 첫째는 바리세인, 둘째는 유대인이 관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구도자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었고 진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사서 장례식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낮에 오지 않고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어요 이 자리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해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 앞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오는 것이 공개될까 봐 야음을 타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예수님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3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지금 하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을 향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 내가 정말 보고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추측과 상상일 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하나님 나라의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라고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니고데모을 향하여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0이니 6에서 나온 것은 6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성령을 가지신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0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중생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로 하니라 그럼 바람이 눈에 보이든가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흔적은 남는다 그 결과는 나오는 것이다 즉 바람 자체를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 바람이 불어가면 나무 잎 사이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고 지나간 자리에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바람 자체는 못 보지만 바람의 흔적과 결과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죠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지 그것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흔적이 있고 결실이 있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갔던 대화 가운데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거듭남이란 영적인 생명을 새로이 부여받는 것 마치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면서 육체적인 생명을 받아 태어난 것처럼 그 생명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또는 70년, 80년 살다가 그 생명은 언제까지나 있는 생명은 아니고 그 생명은 쓰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건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세월이 오르면 그 몸도 쇠잔해져가고 정신도 쇠약해져가고 결국은 그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서 어머니 못해서 받아가지고 태어난 나의 육체적인 생명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라면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갖고 살게 된 그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해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다시 받아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거듭나게 된 그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제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는 이라 말씀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뭘 가리킬까요? 영원히 물은 말씀을 가리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이 물로 우리 죄를 씻은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중자 뒤도서 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율하심을 조차 중생의 지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해도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생명 갖고 몇십 년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자기 육체적인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을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의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는가? 오직 그의 극율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시를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 혹 열매를 맺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죽는 거죠 육척인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영생의 씨앗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성령이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그 썩지 않는 시가 바로 말씀의 시 성령의 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7,80년 세월이 흐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관 세월 동안 쓰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처음 시작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새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이 하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 펜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해 보세요 이 수첩을 영생이라고 비유를 해 보세요 요한일수 5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또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어디에 넣어 놓으셨냐 하면 이 성경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수첩을 이 성경책 안에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내게 있으면 성경책 안에 있는 수첩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되고 이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책 안에 넣어둔 그 수첩도 내가 못 갖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요한일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밝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시는 예수의 시도를 내가 영접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게 돼서 내가 영생하는 자가 되겠지만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생명과 무관한 자 나는 그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쓰러져버릴 불쌍한 인생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요한범 3장 14절 15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요한범 3장의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범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더군다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무슨 말인가 민숙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추레구부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마실 물 마땅치 않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빔을 보내셨습니다 불빔이 사람들을 물으니까 그것에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빔 모양의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다가 달라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치료받고 그 병에서 치료받고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빔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람이 낳는단 말인가 하면서 여전히 불평 원망 자기 연민 자기 한탄에 빠져서 그 상처를 보둥켜안고 그냥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약속을 듣고 보통 중에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모든 상처가 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노뱀의 치료 효능이 있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났던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들리시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모세가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결국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진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동인장 2장 38절 말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와 성령을 받는다구요 누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구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나는 제가 무슨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마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충족시킬까 육신의 일을 도마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원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 구절이 성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고등을 향하여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거듭나야 하리라 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육천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요한봉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도 의로운 행위도 없고 오히려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허물진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생명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구원의 은청,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 또 제대의 영이 죄와 허물로 막혀 죽어있었던 저희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청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